제주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에 전주지 성효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선거 후유증 최소화와 업무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성효스님을 제주 관음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13일로 관음사 주지 임기가 종료된 성효스님은 내년 3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주지 직무대행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관음사는 지난달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 후보를 선출하려 했지만 후보자 사퇴 등으로 산중총회를 연기했습니다.